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정말 가성비 좋은 차 정말 싹 다 모아서 제가 또 한번 오늘 또 더 뉴 카니발 차량을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.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. 자 오늘은 제가 조금 가격대가 주행거리 좀 짧은 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나마 이 차량만 좀 주행거리가 좀 많아요. 15만6천키로. 자 이번 모델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. 아무래도 중고차는 가성비가 좋아야겠죠. 가격도 싸면 정말 금상첨하지만 사실상 외장에 오시면 정말 싼 차가 없어요. 놀랍게도.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골라서 오시는 게 좋다는 거죠 저는. 자 지금부터 집에서 편히 보세요. 집에서 편하게 어떤 차가 있는지 제가 전부 다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. 자 중고차 좋은 차도 있고 안 좋은 차도 있습니다. 외장에는 여러 차들이 있기 때문에 꼭 잘 골라드릴게요. 자 보면은 첫 번째 모델입니다. 노블레스 스페셜 9인승. 자 이번에는 제가 9인승 그리고 하이리무진도 한 대 있는데 같이 소개해드릴게요. 자 어제 가져온 차량이에요. 1820만원. 15만6천키로. 자 브라운 시트죠. 내장제는. 자 하얀 색상. 4구 교환이 없습니다. 그리고 매연 3%. 자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라서 매장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어요. 제가 미리 보여드릴게요. 잘 보시면 좋은 차 분명히 살 수 있을 거예요. 자 그리고 혹시라도 더 뉴칸 예발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제 영상을 정기적으로 보시면 아마도 좋은 차 분명 살 수 있을 거예요. 자 싸게 사는 게 좋죠. 무조건 싼 건 좋은 게 아닙니다.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또. 자 볼게요. 메모리 시트. 여기 보시면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탈 220V 미끄럼 방지 다 옵션 있어요. 반자율도 있습니다. 자 노블레스 스페셜이니까 옵션이 많죠. 무사고 무교환. 매연 3%밖에 안 나와요. 자 완벽한 차량은 아닌가요? 이 정도면 미세누도 없고 정말 완벽하죠. 이 차량 꼭 구매하세요. 이 정도면 뭐 따로 흠잡을 게 없습니다. 추천드릴게요. 자 그리고 전부 다 이제 2천만원대예요. 한번 볼게요. 왜냐하면 등급이 다 노블레스거든요. 자 노블레스 등급. 자 검정색이 아니고 쥐색입니다. 자 예쁜 쥐색. 4구완개등 HID 빛나고 예쁘죠. 2170만원. 9인승 노블레스 등급. 자 시트가 일단 예쁜 시트예요. 그리고 실내가 아주 깨끗합니다. 정말 정성스럽게 잘 관리를 하시면서 전에 타셨던 주인께서 잘 타셨습니다. 19년형이에요. 성능 점검. 자 도어가 2개가 교환이 되어 있어요. 나머지는 무사고입니다. 자 매원 3% 렌트없음. 미세누 전혀 없죠. 어떤가요? 이런 차. 괜찮지 않나요? 저라면 삽니다. 괜찮죠? 이 정도면 9만킬로밖에 안 탔습니다. 타이어 트렌드 80% 남았고. 자 파워트렁크. 자 이 차량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탈 220V 미끄럼 방지 TCS까지 전부 다 있죠. 자 뒤에 공간 보세요. 오 깨끗합니다. 자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있어요. 어떤가요? 괜찮지 않나요? 이 정도면. 양방향 통풍. 전자파킹. 제가 가장 중요한 옵션이라고 말씀드렸죠. 안전장치니까. 그렇죠.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. 커넥터. 시트 보세요. 너무 깔끔합니다. 자 이 차량도 꼭 구매하세요. 2170만원. 9만킬로. 괜찮네요. 이 정도면 좋은 차죠. 다음 차입니다. 자 계속해서 볼게요. 노블레스 스페셜. 더 뉴스 카니발. 9인승입니다. 자 노블레스 등급. 자 등급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2천만원대가 넘는 거죠. 자 그리고 2100. 자 19년식이고 10만킬로. 자 월요일날 가져왔어요. 이번주 월요일날에. 자 4구 완계등이고 일단 외관 자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합격. 그리고 사이드 스텝 있죠. 자 보면은 성능점검. 4구 교환 없음. 그리고 매연 3% 렌트 없음. 자 세부상태 정말정말 아주아주 양호합니다. 깨끗하죠. 자 트렁크도 괜찮죠. 자 듀얼 썰루프 있습니다. 그리고 220V 미끄럼 방지까지 옵션이 있고요. 어뷰까지는 옵션이 들어와 있어요. 그리고 자동문 파워트렁크 전부 다 있습니다. 자 괜찮죠. 이 차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죠. 좋습니다. 이 차도 같이 추천드릴게요. 하얀색이라서 훨씬 더 인기가 많죠. 자 그리고 다음 차입니다. 노벌레스 스페셜 등급. 자 2060만원 19년형이에요. 그리고 9만킬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. 썰루프도 있고 어뷸도 있습니다. 그리고 좀 많아요. 하이테크가 있어요. 자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탈 220V TCS 정말 옵션이 많죠. 성능점검 사고교환 없음. 자 그리고 매연 2% 정말 조금밖에 안 나오죠. 자 렌트 없음. 미세누 있을까요? 아 미세누는 어 공회전 불량이네요. 어허 이 차는 사면 안됩니다. 이런거 가끔 있는데 어 수리 다 해놓을게요. 근데 일단은 보류할게요. 일단 수리는 해놓겠지만 일단 이 차는 보류할게요. 다음 차입니다.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. 다음 차량은 하이리무진 한번 볼게요. 하이리무진. 자 9인승이고 프레스티디던트 등급인데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. 그래서 아니 이거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일반 9인승 노벌레스 등급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. 자 이번 모델 소유자 변경이 없는 차이에요. 그리고 1인 신조죠. 만전무사고의 보호미력도 없다면 정말 괜찮지 않나요? 자 더 뉴스 카니발 9인승이랑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나요? 거의 한 100만원밖에 차이 안나는 것 같아요. 100만원 200만원밖에 안 비쌉니다. 자 9인승이고 하이리무진이요. 이왕에 구매하실거 하이리무진으로 구매하시면 너무 괜찮지 않을까요? 자 이게 뒤에도 전부 다 시트가 이쁩니다. TV도 있고요. 루프가 있기 때문에 위가 천장이 빵 뚫렸어요. 이런식으로 냉온 시스템이 있습니다. 커플도 이쁘죠? 자 지금 현재 새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차량 한번 추천드릴게요. 사고교환도 없고 매원도 3% 렌트 있습니다. 12만키로. 자동차 세부상태는 아주아주 양호해요. 깨끗하죠? 2399만원. 차선이탈 있고요. 일단 옵션 있는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. 자 소유자 변경이 없고요. 검정색이고. 자 이번주 월요일에 가져온 차량입니다. 깨끗하지 않나요? 자 이 차량 하이리무진. 자 치쿠방 감지기 차선이탈. 미끄럼 방지 옵션 있습니다. 이 차량 추천 드릴게요. 이 정도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죠. 자 일반 구인승보다 딱 200만원 정도 비싼 것 같아요. 그 정도면 뭐 굉장히 싼거죠.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차량입니다. 자 7만키로입니다. 주행거리 7만키로. 자 2270만원. 가격도 괜찮고. 자 어떤가요? 한번 볼게요. 하얀색이고. 자 새로 가져온 차량입니다. 이 차도 월요일날에 가져왔어요. 자 미세누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없죠. 그리고 사고교환도 없습니다. 렌트도 없어요. 매우는 고작 3% 자 3%면 관리를 정말 잘하면서 탄거죠. 이런 차 꼭 구매하십시오. 정말 완벽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위쪽에 보시면 TV까지 있고요. 그리고 위에 보시면 썰루프도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렇게 뒤쪽 열선 시트. 자 전동 시트 워크인. 자 오토 슬라이딩 도어 파워 트렁크. 일단 뒤에 TV가 있기 때문에 그런게 조금 더 맘에 들지 않나 싶어요. 자 2270만원.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. 7만키로밖에 주행을 안했어요. 굉장하죠? 자 굉장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돈육가니발 차량. 노블레스급 그리고 하이리무진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정말 가성비 좋은 차. 노블레스 말고 조금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가격대 훨씬 낮은거. 1500에서 한 조금 넘는거. 1500 조금 넘는 차량을 돈육가니발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